6평 대비가 힘든 학생들도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6평에 목숨을 걸어야 할 학생들 있죠 일단 N수생들, N수생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작년 수능보다 6평은 잘 나와야 돼요 그래 면목이 서거든요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도 당연히 6평 대비는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을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에 6평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D-3주 기준으로 우리 제목 목표 등급별 공략 추천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6평의 1등급이 목표다 2등급이 목표다 3등급이 목표다까지만 제가 등급별 목표를 잡아드린 다음에 그럼 3주 동안에 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엔 사실 찍어야 될 문제가 나오면 안 될 정도예요 손으로 다 풀 정도의 시간 관리까지 돼야 되고 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영어가 이제 절평이다 보니까 100점이 나올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90점이 넘기려면 이론적으로는 딱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킬러 유형이라고 해서 빈칸, 순서, 삽입 정말 유명하죠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 킬러 유형을 잡지 않으면 1등급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총 100점이 정확하게 20점입니다 빈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2점, 3점, 3점, 3점이었지만 작년 수동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빈칸 100점이요 31번, 32번이 2점, 2점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점, 3점에 100점, 10점이에요 2020학년도, 19학년도 둘 다 빈칸 100점은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둘 다 2점, 3점, 2점, 3점에 총 10점이죠 근데 또 문제가 이겁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빈칸, 순서, 삽입 같은 경우가 원래 킬러 유형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은 맞지만 우리가 준킬러라고 하죠 어법이나 어휘 문제나 요즘에 또 대세 문제 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21번의 밑줄 음의 파악 문제나 특히나 장문독해 41번 말고요 42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틀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10점이고요 여기서 5점이고요 여기서 100점이 9점이에요 여기서 몇 개를 틀리는지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로 듣기는 틀리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주 동안에 공부할 내용 혹시 뭘 공부하면 될까요? 그쵸? 킬러 유형 문제 풀입니다 근데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선생님 그러면 아니 제가 뭐 빈칸이 약하니까 또는 뭐 삽입이 약하니까 자 또는 장문독해 42번이 약하니까 저거 풀어보면 점수가 올라가나요? 절대 그렇진 않죠 문제를 풀어봤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평균 그러니까 장문독해를 빼고요 평균 수능은 7문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7문장이 동일하게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거되는 문장이 있고요 주제문이 있고요 자 오해와 통념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이제 쓰레기 문장이 있고요 자 어떤 근거 문장의 부연 설명 예시 문장이 있고요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근데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의 문제점이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건 아는데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만 듣고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해석력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대강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답의 근거를 못 찾으면 답이 두 개씩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케이스트에도 쓰인 게 있습니다 자 지문 안에 근거 있다 오답을 치워라 혹시 안 보신 학생들은 그 케이스트도 한번 꼭 봐보시고요 또 그 바로 앞에 케이스트도 있어요 길고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글 같은 경우에 자 빈칸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글을 요약하면서 근거 찾는 방식도 바로 전전 케이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를 들은 얘기 아니에요 3주 동안에 실전적으로 자기가 취약한 빈칸 수업 삽입이나 아니면 장문독회 42번이나 아니면 밑줄 놈이 파악이나 언어한 유형에서 자기가 근거 찾는 연습을 3주만 하신다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 4문제씩 빈칸을 풉니다 2주만 그렇게만 풀어도요 이론적으로 6평에서 글이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은 이상 4개 중에 3개 이상은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순서는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루에 4개씩만 일주일만 풀어도요 감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한 학생들이 한해서 그래서 앞에 케이스트 꼭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하는 게 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라고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를 전지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작년 6월 9월 수능 3월 학평 재작년 6월 9월 수능 전부 다 지문별로 근거 찾기 오답 지우기 연습을 해설 강의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 찾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킬러 유형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3주 정도 기간 안에 옛날처럼 해설을 푸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3주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런 결혼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점이 돼도 2등급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2등급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매해 현장에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 2등급이 높은데요 저 빈칸은 다 찍을게요 순서 삽입 다 찍을게요 저 그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빈칸 순서 삽입을 만약에 다 찍으면요 2등급이 안 나옵니다 무조건 몇 개라도 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빈칸을 2개는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2점짜리 2개는 꼭 맞춰야 돼요 그래도 6점이 날아갑니다 33, 34번을 만약에 찍었다고 해도 마이너스 6점이 되고요 순서 삽입을 만약에 다 찍으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2개에서 정말 1개에서 2개는 맞춰야 돼요 제가 2개를 맞췄다고 해도 보통 마흔 학생들이 맞추면 아마 2점짜리를 맞췄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6점이 날아갔어요 벌써 12점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2등급이 보인 학생들이 그렇다면 순서 삽입 빈칸만 틀렸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어법이나 어휘 또는 밑줄 의미 파악 또는 장문독회에서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보통 대표적인 준킬러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두 문제를 맞췄다고 하면 자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한 문제를 맞췄다고 하면 여기서도 6점이 날아갈 겁니다 그 다음 장문독회 41, 42번 중에 42번은 항상 정답률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밑줄 어휘 문제입니다 42번이 42번도 틀리는 경우에 3점이 날아가요 아 그럼 몇 점이죠 마이너스 21점이 나옵니다 벌써 3등급이에요 근데 전제조건 듣기를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등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2등급이 보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빈칸 순서 삽입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서 4개 정도는 풀어야 왜 나머지 것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2등급이 보인 학생들은요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 빈칸은 절대 틀리지 말자 그럼 지금부터라도 3주 동안의 빈칸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빈칸이 듣기입니다 듣기 듣기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듣기 같은 경우에 제가 벌써 예전에 캐스트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참고로 캐스트 8페이지에 가시면 8페이지의 두 번째 위에 있는 내용이 듣기 공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3주 정도만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요 듣기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잘 나올 거예요 일단 듣기에서는 점수를 챙겨놓는다 더하기 제가 이제 이전에 벌써 한 3번 앞에 캐스트 올라간 게 있거든요 제목은 노베이스 학생을 위한 문제 접근법인데 꼭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접근법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의 캐스트가 전전전 앞에 3군데 앞에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근거를 찾는 방법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대입학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똑같이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도요 이 전에 나오는 캐스트 3개를 연속으로 꼭 들으시기를 수상합니다 캐스트 3군데 전부 다 문제 푸는 방식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문제 답의 근거를 찾는 방법 오답을 지우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단 듣기는 다 맞춘다 그 다음에 유형별로 내가 푸는 연습은 하겠다 그런데 쉬운 유형은 일단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겠고 준킬러 유형은 맞출 수 있을 만큼 거의 다 맞추겠다 단지 빈칸 순서 삽입을 버리지는 말자 그 중에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찍어야 될 문제는 33번, 34번, 37번, 39번이에요 3, 3, 3, 3, 3, 3, 빈칸 순서 삽입 이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찍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풀 수 있을 만큼 풀어야 되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2등급 목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신다면 저희 Q&A에다가 자기 상황, 자기 등급, 목표 등급 공부했던 방식을 만약에 쓰시면 우리 연구팀이 24시간 안에 거기에다가 학생에 맞는 공부법을 추천할 겁니다 그래서 2등급 목표인 학생들 3주 동안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점수 끌어올리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등급이 목표인 학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매해 전년도에 특히나 고3보다는 N수생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4에서 5등급이었다가 6평에서 3등급 나오고 9평에서 2등급 나오고 수능에서 1등급 나온 학생들이 현장과 온라인에 매해 있었어요 제가 이 말하는 이유 아시죠? 이번 목표가 혹시 3등급이라고 해도 존심 상의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기가 4등급, 5등급, 6등급이었는데 이번 목표를 정말 3등급 목표를 돕고 정말 실행을 했으면 그럼 이제 9평에 2등급 목표이면 수능 때 1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3등급 학생들 3등급을 목표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 공부법을 설명드릴게요 3등급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듣기예요 듣기에서 몇 개를 틀렸는지에 따라서 3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주 많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게 공부는 하라라고 썼지만 사실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듣기를 그러니까 3등급 목표인 학생들이 듣기를 틀린 이유가 어휘 때문입니다 어휘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리딩 문제에서 틀리는 것도 틀리는 건데 어휘 자체를 외운 적이 없으니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듣기를 거의 다 맞출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꼭 몇 개는 틀려요 근데 그게 꼭 한 개 진짜 마지노선 두 개까지만 틀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머지 문제에서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기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제 케이스트 8페이지에 가시면 그러니까 뒤에 쭉 가면 8페이지가 있습니다 케이스트 8페이지에 듣기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3주 동안에 어 듣기 점수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듣기 공부 꼭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킬러 유형 있죠 빈칸 저사비 똑같아요 2등급이 목표인 학생과 같은데 다 버리면 안 됩니다 다 버리면은 어 이게 조금 커져요 아까 만약에 다 찍으면 만약에 빈칸 저사비 100점이 총 20점이거든요 벌써 20점이 날아가요 그럼 확률적으로 듣기를 하나 틀렸다고 칠게요 그것도 3점으로 그럼 23점이 날아갔죠 그럼 실제로 몇 개만 더 틀려야 돼요? 2개에서 3개만 더 틀려야 돼요 그런데 3등급이 목표인 학생 기준으로 혹시라도 어휘 어렵습니다 어법 어렵습니다 21번의 밑줄 이미 파악 어려운 문제예요 무감은 어렵습니다 자 35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없는 거 고르시오 요양문 40번 얘기하는 겁니다 장문독회 41, 42에서 설마 2개 이내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냐면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빈칸 저사비 100점이 다 틀려버리는 순간에 사실 여기서 마이너스 내가 2개 정도로 막아보겠다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휘가 약해서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제 제목 요지 시장을 다 맞추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3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무조건입니다 EBS를 공부한 학생들은 31번 빈칸은 무조건 푸셔야 돼요 왜요? EBS 연계 문항입니다 문장 삽입과 순서 문제 중에 자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36번은 풀어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요거 EBS 연계 문항이니까 근데 물론 순서가 혹시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2점짜리가 EBS 연계에요 그 다음 38번이 EBS 연계 문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EBS를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빈칸 순서 삽입 중에 이것만은 풀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 3개를 다 맞추면 좋긴 한데 2개는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더 틀려도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3등급 목표인 학생들 자 이렇습니다 첫째 듣기 공부한다 남는 3주 동안의 듣기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듣기 틀리지 않게 한다 둘째 EBS 공부하던 학생들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한다 근데 셋째가 뭐예요? 맞출 유형을 다 맞추셔야 돼요 자 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뺄게요 그래프나 일치 불일치 심각 이런 거 뺄게요 그 다음에 준킬러의 이런 문제들 풀이 방식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혹시 똑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정말 3등급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고요 제가 3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똑같이 Q&A 올리시면 저희 연구팀이 똑같이 답장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좀 클 틀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면 제가 해설강의 들어보세요 해설강의에 작년도 3월 6월 9월 수능 재작년도 3월 6월 9월 수능 해설강의 들을 수 있을 만큼 듣는데 빈칸 수업 삽입은 일단 빼고 듣습니다 그건 빼고 나머지 유형의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을 한번 배워보세요 어차피 해설강의라고 하는 게 그런 용도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강의를 제대로 공부를 해도 분명히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D-3주입니다 내신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은 사실 이 케이스를 봐도 학교 내신 공부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고3 학생을 위해 한마디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EBS가 시험 범위라면 그곳에 집중을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D-6형 직전에도 케이스를 찍을 테니까 그때 현실적으로 남는 기간 동안 한 일주일 남겨놓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자 그때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형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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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